어머 제목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혹시 기적이라도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한 전신마비 환자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야 기적이 이런 거군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2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려던 이 남성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발로 걷더니 스스로 택시에 탑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뭔가 초인적 힘이 발휘된 거예요? 치료가 다 된 거예요? 하여튼 변호가님? 20대 남성인데요. 저 남성이 2016년에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 오른팔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어렵네요. 이게 어느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일종의 신경병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료 과실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으로부터 합의금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액의 돈을 받았으니까 20대 청년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계속 아프다고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누나하고 공모를 해서 그때 합의금을 받았던 병원에 2021년에 다시 간 겁니다. 다시 가서 팔이 마비됐다. 다리가 마비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병원이 또 속은 거예요. 가족들도 마비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니까 병원 측으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고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일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나 전신마비입니다 하면 그냥 살아도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고 속아 넘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병원을 상대로 내가 전신마비입니다. 하는데 병원이 속아 넘어간다고요? 아무래도 의료 과실 때문에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비 상태라는 점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합의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을 드러놨었어요. 보험금도 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함부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잖아요. 집을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 차례 조사를 하러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대 남성은 계속 누워만 있는 거죠. 조신마비 환자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역시 20대인 누나가 곁에서 24시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가족 3명이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인데 이들이 이미 2개 보험사에서는 보험국 1억 8천만 원을 수령을 한 상태였고 다 사용을 했고 3개 보험사에는 12억 9천만 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받게 된다면 총 5개 보험사에서 14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에 2억 가까운 돈은 이미 뿔컥했고 나머지 또 합쳐서 13억 정도를 또 얻어내려고 했다는 12억, 13억 가까운 돈을 청구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14억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이거 꼬리가 길면 뭔가 밟히는 법이잖아요. 이 수상한 냄새를 못 맡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고 환자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왜소한 아버지께서 직접 환자를 업거나 부축을 해서 해당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고 이게요. 양나래 변호사님, 하마터면 나머지 보험사도 깜빡 속을 뻔해서 이미 2개 보험사는 지급을 한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2개의 보험사 속였으니까 나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역시나 꼴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후건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 직원이 병원 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이 환자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서 지금 저렇게 걸어다니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2월 초쯤에 수사에 착수해서요. 7개월간 거주지 주변의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 내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하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집 근처에서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걸어가서 분리수거를 하고 또 계단도 오르내리는 모습까지 모두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CCTV에 물증이 딱 하니 포착이 돼서 들통이 난 거예요. 이른바 가족 보험사기단 이름 하면 거창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도로 해서 아들한테 움직이지 마라. 그 누나는 아들과 같이 살면서 각 보험사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자기 동생이 마비 환자라는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 같이 구현해서 공무를 한 겁니다. 아들이 과연 마비 환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담긴 동영상으로 확보를 했고 그 아버지나 누나가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요. 정말 안 좋은 의미로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도 혹시 경찰 현직 계실 때 이런 비슷한 보험사기 수법 혹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사안들이 종종 눈에 띄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맡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도 했고 복합부의 통증증후군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불분명하다 보니 보험업계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신마비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이 전신마비 환자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민사소송에서 보험금 지급을 면하려는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민사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이 가능하지만 형사에서는 위협 수입 증거로 증거를 쓸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주거지 인근 CCTV로 그 모습이 포착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스마트폰 통신 내역 등을 분석했으니 달리 다툴 여지가 없겠죠. 피해자들 실제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20대 남성이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경찰의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말 저런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좀 발붙이지 못하게 발본색은 뿌리까지 뽑았으면 한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